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코인을 들면 그 코인을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메타인지 이용해라. 주변에 물어봐요.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아? 8억, 파셀. 이더리움은 그다지 저는 좋게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서 이더리움에 숨겨진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NFT일 거 같아요. 저는 NFT를 다르게 보거든요. NFT는 오프라인에 있었던 평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 매개체. 그럼 이게 ETF로 성공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까는 트리거로 했으면 좋겠다 했겠지만 이게 방송에 나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더리움의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런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저는 지분출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왜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 왜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더리움이 사실 문제의식이 겹쳐요. 이더리움은 과거에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을 복귀해 보면 지금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고 어떤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싸고 빠르고 하지만 탈중앙화를 이룩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거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왔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2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 그 트릴레마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함인 거고 제가 아까 말했죠. 이미 탈중앙화는 시대중심에서 시대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이더리움을 쓰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더리움은 너무 탈중앙화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여기에 자기의 뭔가를 올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겠어요.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탈중앙화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펙에서 한번 이더리움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거의 막 그냥 거의 가사 상태로 갔었거든요 이더리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디핀이라는 분야가 사실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더리움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고 미국에서 너네 계속 북한 너네 통해서 자금 세탁하고 무기 팔고 하는데 너네 놔둘 거야? 그럼 이미 얘네는 엎드린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 탈중앙화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쟁취했던 어떤 그런 탈중앙화적인 지위를 사실 이더리움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도 뚜렷한 장점이 없는 그런 플랫폼이 됐다 이미. 그리고 이제 레이어2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데 뭐냐면 이 레이어2를 까는 거는 저는 이 레이어2가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에서 길이 하나인데 여기 지나가면 꽉 차면 너무 통행료 비싸게 받고 하니까 고속도로를 여기저기 한 거예요. 고속 고가도로를 뚫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 고속도로를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 돈으로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죠. 이더리움의 고속도로는 이걸 민자 펀딩을 받습니다. 통행하는 사람들 돈으로 짓는구나. 그렇죠. 민자 펀딩을 받는 대신에 이 고속도로를 처음에 만들잖아요. 그럼 이 고속도로 위에서 뭔가 약간의 야외 도박장 같은 게 열려고요. 그건 또 뭐야? 민자 고속도로에 참여했잖아요. 복권을 줘요. 아 그래 야외 도박장 취소 복권을 줘요. 자 저희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펀딩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나중에 사용할 사용료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분배를 해 줄 수 있는 복권을 만들었습니다. 로또를 드립니다. 그렇죠. 아. 아이고야. 그러면은. 달려들죠. 목적이 전이가 돼요. 음. 이 고속도로를 깔았을 때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쓰려고 깐 건데 어느 순간 고속도로를 까는 게 사업이 돼버려요. 그렇지. 그게 레이어 2에요. 지금은. 너도 나도 고속도로를 깔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야. 레이어 2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다못해 우리 부테린 어머니도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이더리움의 기술이 계속 발전했거든요. 2017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누가 쓰고 있어요. 실생활에. 음.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디파이 얘기할 때 욕하는 게 뭐냐면 돈 놀이 한다고 욕해요. 네. 이자 농사. 이자 놀이. 이자 놀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욕하거든요. 디파이의 용도가 세 가지에요. 예치, 대출, 보험이거든요. 예치, 대출로 돈 놀이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하다못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POS의 단점을 극복한.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나왔잖아요. 그림자 토큰 찍어가지고. 리도라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해도 내가 가진 에셋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걸로 뭐 실생활 디앱을 쓰냐.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풍차 돌리기를 합니다. 다시 돌리죠. 다시 뭘로 바꿔가지고 또 스테이킹. 또 스테이킹. 보니까 WETH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또 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로지 금융. 좋게 말하면 금융이라는 용도 말고는. 돈 놀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없어요. 음. 이거 누가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디가 저는 기점일 거라고 보냐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비탈리 부테린이 말했던 종점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이더리움은 완성됐다. 완성됐는데. 쓰는 놈이 없네. 쓰는 놈이 없어. 그럼 어때요. 체인의 수명이 끝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계속.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2017년에 정말 믿었지만. 아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그게 하나의 BM이었을 수 있어요. 계속 뭔가를 펀딩 받아서. 인프라를 깔고. 뭘 하고. 이러면서. 사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 작업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방법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대에 엿을 수도 있다. 지난 시간들이.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건재한 것 같긴 한데. ETF까지 되는 걸 봐서는. 확실히. 존재감 자체는 있는 것 같은데. 쓰임새는 모르겠다. 혹은. TVL도 사실 좀 애매해졌다. 솔라나가 또 컸으니까. 근데 요런 것들과 다 별개로. 저는 한 가지의 복병.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숨겨진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NFT일 것 같아요. NFT. NFT는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아직은 숨죽이고 있는 그 시장. 그 NFT가 2021년에는 사실은. 프로필 NFT 위주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 저게 왜 저게 3억씩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민포인과 같은 거겠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NFT를 다르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NFT는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생활할 때. 오프라인에 있었던 평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어떤. 매개체.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아저씨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내가 리니지를 해요. 아. 린저씨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예로 든 거예요. 리니지가 제일 유명한 게임이니까. 하필이면 예시가 리니지. 네. 저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들어갔더니. 레벨 1. 아. 그리고 거기 거지같은 칼 줘요. 그럼. 몬스터 막 잡아요. 몬스터가 날 잡겠지. 근데 이제 나는 사실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천억 부자야. 아 좋다. 천억 부자든. 오천억 부자든. 백억 부자든 상관없어요. 레벨 1이야. 50만 원만 입든. 그냥 레벨 1. 거지같은 칼로 시작하는 거예요. 평등해. 음. 근데 이제 리니지는 현실 할 수 있죠. 그렇죠. 가서 엄청 좋은 칼을. 1억 원 정도 되는 칼을 산다 쳐요. 그걸 막 사람들 썰기 시작해. 음. 그러면 플레이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보일 겁니다. 아. 이분이 알거든요. 저거 1억짜리라는 거야. 이 사람이 현실에서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지위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요거가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NFT가 왜 2021년에 흥했냐를 기억해 볼 수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여서 그래요. 그때는 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제약되는 상황이었고. 온라인에서 줌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오프에 나를 데리고 올 방법이 크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게 되네. 음. 그래서 NFT가 굉장히 저는 그때 큰 반향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보면 온라인에서의 생활이 압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NFT가 나중에 한번 크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음. 그리고 그것은 가장 만약에 쓰인다고 하면 그거는 NFT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가장 레거시한 네트워크 위에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더리움이 일순이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다지 저는 좋게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서. 자산으로서는 ETF가 통과가 되면 좋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겠지만 이더리움의 본래 이상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더리움 방식으로 뭔가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더 이상 크립토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하반기 뭐 그 이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중앙화라는 에틱 그 이상을 어느 정도 거세한 채로 새로운 프로젝트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을 차라리 하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우리 NFT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기대주의자. 사실 우리가 NFT 하면 약간 그림이자 카드 같은 느낌으로 딱 받아들이는데 그런 목적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대기업들이 NFT를 했었다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원래 목적을 달성할 방법으로 NFT가 또 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NFT 얘기를 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끌고 가보자면 NFT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이드라인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 아이템적으로도 게임용 NFT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어 보이지만 규제 벽에 무지하게 가로막혀 있고 어찌됐든 결론은 규제입니다. 저 극 초반에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규제의 벽 7월 19일 되면 또 뭐가 생기고 많은 것들이 바뀌긴 하거든요. 이게 상패 논란까지 지금 막 일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7월에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법규와 규제의 변화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긴 합니다. 7월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위적인 마켓 메이킹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제 뭐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게 돌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게 돌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투자하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NFT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규제는 굉장히 좀 느려요. 느리다? 네.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마켓 메이킹 관련한 부분도 그 입법 미비예요. 당연히 예상을 하고 고쳤어야 되는 부분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뚫려 있는 거죠? 뚫려 있는 거죠. 추가 입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추가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용자 보호법도 예전에 김남구 씨 사건 때문에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까? 원래 하던 업권법을 후루룩 해가지고 앞에만 딱 잘라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권법에도 아직 입법이 안 된 부분들이 남아있고 이제 후발 후속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NFT 법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골자는 이거를 토큰과 준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냥 토큰, 가상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취미 삼아서 사진이나 그림 그리는 거. 그거는 토큰은 아니야. 토큰은 아니야. 이렇게 본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또 그걸로 우회하고자 하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세금 걷지 않습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좀 미지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우회하고자 하는 NFT를 이용해서 시도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사전 차단하는 측면에 NFT 관련한 규제는 현재로서는 일단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뭐라도 있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는 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금융이나 금감원에 코인 쪽을 전문적으로 해서 보는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팀 원래는 이제 금융위에서는 코인 투자를 못해요.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 훈령이 있어서 못하는데 얼마 전에 그걸 풀어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한적으로. 해봐야 안다. 스터디를 하는 용도로는 허락하겠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긴 하는데 물론 얼마나 스터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던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당장 이제 눈앞에 떨어진 거는 역시 환 관련한 법정 통화 관련한 것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어느새 사실 한국 거래소들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래되기 시작했잖아요. DC, DT 다 있죠. 네. 다 들어왔고 처음에는 거래량 안 나왔지만 요즘에는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USDT, USDC로 거래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가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연결돼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AI 기반의 엄청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 갈 거다. 그럼 미국에만 직원들이 있느냐? 전 세계에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돈 뭘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한다면 USDT로 받을 수 있죠. 현재 크리프톤 그런 곳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잡힙니까? 한국 국세청? 안 잡히죠.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기반이 붕괴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의 영역이 어디이고 우리는 어떤 센스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은행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리고 대응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크리프토 제일 잘하는 국가기관은 지금 한국은행인 것 같아요. CBDC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화의 존재감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정책적이나 규제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사실 이용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마켓 메이킹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저도 어깨에 있지만 어깨에 있는 분들이 어깨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골든타임을 지난 것 같다. 또 다른 트리거를 하나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7월 19일부터 이용자보호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하반기 불장설도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 관련된 대선과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7월에는 우리나라 이슈가 있으니까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 어떻게 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물어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아무도 안 들고 있다라. 그럼 파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그냥 지금 팔아야 돼요. 이게 상패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네. 상패는 저도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건데 시세적인 문제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어떤 게 위험하냐면 한국의 거래소 한 군데에 상장돼 있는 코인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도 되게 위험한 코인으로 보죠. 사실 김치 깍두기 코인이네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이미 아마 유동성이 낮을 거고 하지만 7월 19일 이후엔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튜브들 보니까 유튜버들이 그런 거 남기더라고요. 아 이게 펌핑이 대량 펌핑이 있을 수 있다. 대량 펌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상패빔처럼 19일 날 뭐 그런 걸 하니까 먹고 빠지는 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잘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맞추는 거 여러분이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꿈은 그냥 애당 쪽 그냥 꾸질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걸 맞추려는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위험함입니다. 저보고도 자꾸 주변에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달래요. 뭐가 위험한지 어떤 코인이 위험한지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요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MM을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히 김치코인이나 깍두기코인이 됐든 요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거래가 되는 데 있어서 MM이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알아야 이게 이걸 뺐냐 마냐를 또 결정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 이 메타인지를 이용하세요. 메타인지를 이용해라. 주변에 물어봐요.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 팔어. 그럼 파세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코인을 들으면 그 코인을 그냥 사랑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저런 걸 샀어? 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주변에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일단 몰라. 그리고 여기밖에 상장이 안 돼 있어. 이게 되게 커요. 여기밖에 상장. 만약에 한국에서 유동성이 크게 떨어져요. 외국 가서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상장이 여기밖에 안 돼 있어. 그런 거는 그냥 오늘 파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위험한 사고 방식이에요. MM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냐 아니냐를 가르려고 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거든요. 솔직히 그냥 자기 마음에 물어보면 알아요. 이게 21년에도 못 갔고 올라가긴 했지만 정고점 못 들었고 24년에 비트코인 정고점 뚫을 때도 정고점 못 들었고 그럼 그 코인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나도 어쩔 수 없는, 예견할 수 없는 일인 거고 보통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코인은 애 저녁에 처분을 하고 더 좀 잘 가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17년에는 아무거나 사도 그냥 떡상장 되면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도 투자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뀌었다. 시대가. 일단 제가 괜한 질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저한테도 있고 우리 김동한 대표께서도 오랫동안 크리프트 시장을 봐오시면서 이제 좀비 코인이라고 하죠. 좀비 코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끝내 못 놓치고 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저희가 되어야 될지 참 어렵긴 한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 하나라도 좀 해보고 마무리를 좀 해내긴 해요. 그냥 긍정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하반기는 좀 살림이 많이 나아질까요? 정말 그 보편적인 그런 전망처럼 지금 이제 날짜가 27일이고요. 이 방송이 28일 전에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6월 12일에 PPI가 갈 때 못 갔다고 비트코인이 PC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안 좋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좋다는 거는 PC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PC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뭐 나스닥이니 S&P니 다 갈 거예요. 비트코인이 쫓아가는지를 일단 확인하시고 쫓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PC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왜 그러니까 7, 8, 9, 10이 괜찮을 거라고 보냐면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대선 직전 3개월의 S&P 성적이 사실은 재선 여부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80% 이상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부양책이 나오겠군요. 부양책을 이미 폈지만 더 이제 코인이 코인이래. 제가 본심이 나왔네요. 더 주식시장이 잘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거지 코인을 부양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유동성이 증대됐을 때 코인도 보통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묻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표를 지표가 충분히 좋게 나와서 S&P도 가고 나스닥도 가는데 비트코인 못 간다. 빨리 도망쳐야 돼. 이미 위험 자산 2군으로 내려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선택을 첫 번째 받지 못하는 자산군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지금 2일이나 4일이나 늦어도 11일까지 ETF가 승인될 걸로 보고 있잖아요. 미더리움. 만약에 ETF가 승인된 이후에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매크로 지표가 비트코인이 이걸 못 쫓아가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빨리 도망쳐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참 이게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도망치다는 얘기로 끊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트레이딩을 하니까 확률을 어떤 정도로 보고 있냐. 이더리움 ETF가 모멘텀이 돼서 비트코인 어떤 회복될 확률을 저는 한 6대 4? 7대 3?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회복이 6? 회복이 6. 회복이 4. 네. 일단은 4만큼이나 있다는 것도 부담거리긴 하네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면 저는 아마 살 겁니다. 6조개. 6조개. 아니 왜냐하면 이게 51대 49여도 사는 겁니다. 그렇죠. 51이 더 높은 거니까. 물론 이제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살 생각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김동한 대표의 하반기 전망과 그 다음에 뭔가 트리거의 시작 중 28일 저녁에 나오는 아마도 뭐 한 밤 9시 반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는 게 우리가 사실 모두 알고 있잖아요. 2017년 상승장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처절한 하락이 있었어요. 2021년장도 끝이 있고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하나 망하고 거래소가 하나 망하면서 끝났죠. 네. 이번 상승장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끝이 있을 거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0월까지는 괜찮은데 11월의 대선 이후에 더 이상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바이든이 그동안 강제 부양을 하면서 생겼던 어떤 그런 말하자면 금융적인 똥들을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죠. 바이든 입장에선 더 이상 부양책을 필 이유가 없죠. 네. 3, 4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더 이상의 이런 유동성 파티가 지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게 10월 31일에 하락이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터 미리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S&P는 부양에 대한 그게 있지만 코인 없죠.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작을 보시면서 주변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사실은 상승장 때 먹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하락장 때 언제 빠져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방송 보신다면 거기에 신경을 쏟으시는 게 더 유명합니다. 이제는 엑시트 전략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가 친크립토라고 해서 당선이 가능성이 높거나 당선되면 크립토에 부응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김동완 대표의 말씀에 한 표를 던지는 바입니다. 바로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가. 친크립토가 지금 엄청 립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친크립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선이 된다더라도 약간의 인터벌이 있을 것이지 그게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당연히 나올 때 얼마나 잘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느냐 또 데미지를 입으면 나중에 뭔가 생겼을 때 또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시장을 주목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와 함께 방송을 녹화해봤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진짜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카메라로 해주시죠. 뭐 딱히 없네요.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비트코인은 물론이고요. 주식시장 얘기도 했고요. AI까지 한번 갔다 왔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주요 섹터라든지 주요한 얘기들 이슈 체크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휴 차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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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